강원도 인젯티비 여기는 강원도 인젯티비입니다. 누군가 기준으로 찰떡이 된다. 누군가는 새로운 차를 찾고 싶어. 누군가는 새로운 시대에 만난다. 선재들, 아우디를 도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우디를 쓰는 것이라 이렇게 해보는 것이라고 알아봅니다. 특히 이번 인제 스테이디언 시행은 하루에 여러 종류의 멋진 사람들을 시생하는 데 안성맞춘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를 승리한 이유는 그저 트랙에서 아우디 세력을 채용하고 아우디 스포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행사는 크게 두 가지의 흑림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우디 스포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아우디 스포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RS2-8을 한자리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RS2-8을 한자리에서 보입니다. 더욱 강력한 힘과 전 행사의 놀라운 가수 성능을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아우디 스포트를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코스 안내의 기간 트랙 드라이빙, USB 드라이빙, 시닉 드라이빙 코스 3개로 남아져 있습니다.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고요. USB 드라이빙에서는 RS2-8의 최첨단 경험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닉 드라이빙 코스에서는 S-4 모델과 E-4 모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질 인스트럭터 및 트레이너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히 글로벌에서 아우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담당하고 있는 아우디 공식 인스트럭터 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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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하버들입니다. 제 생각에 오는 월요일입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저는 타워 보기 과제에 한 학생을 저는 한국에 오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는 일에 왔고 정말 좋은 시간에 오신 것을 응원합니다. 저는 당신과 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을 즐기고 있으려고요. 이스라엘의 멋진 차량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제 이름은 그리스도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프입니다. 그리스도라엘의 경험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년 동안 현재. 저는 그리스도라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bral 리뉴스 뭐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뷰를 보고싶습니다. mann &را엘 corn GA console 면 Courtney tariff 감사합니다.